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박입니다 하늘수 보기 되게 힘든데 포켓몬급 입니다 포켓몬급 알라가노수를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이게 몇 년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어렸을때 20년 넘은거 같아요 제 나이가 37이니까 초딩때는 중딩때 본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시골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알라가노수를 만납니다 아주 귀한 포켓몬급의 하늘수에요 하늘수 이 하늘수가 우리집 대문 앞에 날라왔습니다 우와 대박이에요 대박 되게 멋있습니다 어렸을때 친구들이 이 하늘수 보면 되게 막 부러워 했는데 크으으으으... 얘는 귀한 친구니까 잡으면 안돼요 환경을 보호해서 이런 친구들도 많이 또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노용 아는 또 귀여워용 눌리는 거 아니야? 오 눈 내면서 깨뜩했다 어렸을 때 거부심이 손으로 왼손으로 잡고 했는데 지금 못 잡겠어요 무섭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